이리 안나오는 지옥이 3시부터 마무리 지어놓고 시작합시다 3시 3시 4시 5시 5시 4시 자, 부드러워 테라니까 테라는 요렇게 지으면 벙크 위치가 좀 애매하겠네요 테라니까 그럼 거고생 intuitively 거고생 아 일단 뭐 해 그냥 뭐 펑크 지금 뭐 게임 돼지 뭐 없어 없어 펑크로 무슨 커맨드를 더 짓고 있네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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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로 하고 있네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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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서 끝! 해가 너무 큽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면은 뭐 음... 가지고 노는 정도가 되겠네요 저글링이나 또 맞춰 아, 테라닌 포기를 안 하네 아름답네 아, 이건 진짜 역전당하면은 뭐 레전드죠? 쌍댕 헥 헥 설마 포토만 깔 줄 알았던 친구가 신난 너 신났어 당시 힌트 힌트 워프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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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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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헷! 와, 상대가 역전을 하려고 하네. 기요미너. 하이브가 퍼질면 바로 디파일러. 그러면서. 센터를 다 뚫어버리게. 센터를 다 뚫어버리게. 센터를 뚫어버려. 센터를 뚫어버려. 센터를 뚫어버려. 너무 많이 커버렸는디? 아드레날린 업! 아드레나보도 아드레드 대단히 역전하려면은 지금 견제가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해야되고 이 정면 후퍼를 통해서 이게 뚫는다라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저거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해처리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힘없이 톡으로 택당을 찍어도 다 뚫을까네 아드레날린 업 됐네요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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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蓮은 죽으면은 계속 뽑아내면서 통격하면 되는거겠니 끝 자 이제 뭐 다크가 왠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무시하고 스탬프로 가겠어요 여행 여행 다하라 저글링은 다 좋은데 이게 유턴하기가 힘든데 유턴 유턴하기가 힘든데 완전 가지고 놀았네 저글링블러드 이건 바로 저글링블러드지 저글링블러드지 저글링블러주신 전피디니 발없는새니 알콩달콩치니 절대매력니 딘틴클라스니 담치니니 SJPK0801니 이려스니 울보았지님 꼬봉니 싸콩피퐁니 백끝범 김쿠라니 감사합니다 겸딩과거니 순놈별빈니 남전에 백끝 채간지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J니 나무나무네 햇룡이